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트 아홉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이고요. 본 파트에서는 해당 두 문제 정도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평균적으로 두 문제 본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였을까요? 정보 보안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그러한 형태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프로세스인 시큐어 SDLC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시큐어 SDLC라고 하는 거는 시큐어는 뭐죠?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SDLC는요,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의 생명 주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시큐어 SDL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중 보안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DLC가 뭔지 아시면 되겠죠.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중에서 전체 과정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보안을 적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관련된 기관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정책 가이드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관한 기술 지원, 교육, 자격 제도 이거 수행하는 데는 누굴까요? 네, 키사였죠. 인터넷 진흥원, 인터넷 한국, 인터넷 진흥원원 이렇게 되고요. 영어로는 키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관련 보안에 해당하는 것을 실제 시행해요. 정책적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을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터넷 진흥원에서 해당하는 것을 직접 손발로 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아이도 충분히 저라면 출제할 것 같아요. 다음에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 진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것을 규정했대요. 이건 뭐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이죠.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 문제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에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에서 선생님 답안하고 조금 다른데 맞게 해줄까요? 정보 처리 실기는 서술형이다 보니까 핵심적인 용어들이 들어가면 거의 맞는 걸로 관대해요. 채점이 관대한 편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되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문제 자체가 너무 쉽고 정확하게 문제까지 다 공개한 상태라서 걔네 같은 경우는 정말 토시 하나 틀려도 다 틀리게 하는데 정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술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핵심적인 용어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SDLC가 뭔지 알고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 전 과정에 대한 것이 뭐다? 결국은 SDLC다. 그래서 요구상 분석이나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이런 게 모두 다 SDLC 과정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안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 지나간 문제를 했네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중에서 개발 보안 활동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된다.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검토가 필요한 조항을 쓰시오. 그랬는데요.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는 잘 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시행령 15번 하고요. 28조 이렇게 15조, 28조 이렇게 됩니다. 그냥 참고로만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어떤 자산이 있고 취약점이 있고 위협이 있고 위협원이 있대요. 다음 요소 중에서 취약점에 해당하는 것 뭐가 될까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암호화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를 하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제 평문 전송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취약점이 되겠고 또는 비밀번호 공유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또는 검증을 하지 않거나 암호화를 검증하지 않는다. 내부의 위협을 받을 만한 백도어나 또는 아니면은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등등 여러가지들이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시스템 내에서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그러한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취약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위협을 유발하는 번호 등의 어떤 외부의 공격을 유발하는 취약점 부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소프트 개발 보안에 적용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세븐 터치 포인트라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세븐 터치 T-O-U-C-H 포인트 그러니까 총 일곱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가 검증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CL, ASP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MS에서 만들어낸 애도 하나 있었죠. MS, SDL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MS, SDL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제창한 어떤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 방법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세븐 터치 포인트는 어떤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한 모범 사례가 있죠. 그래서 보안 모범 사례를 통한 어떤 모범 사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SDL의 통합 SDLC의 통합 이렇게 되는 거고 해당하는 애가 세븐이기 때문에 일곱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악용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보안 요구사항 또 코드 검토 침투 테스트 보안 운영 그 다음에 위험 분석 그 다음에 하나가 있다. 위험 기반 보안 테스트 이렇게 코드 검토가 아니라 검토가 되겠죠. 이 일곱 가지도 그냥 정말 시험 짜증나게 출제하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종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븐 터치 포인트나 CLSP 그 다음에 MSSDL을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얘네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제너런들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각각 세븐 터치 포인트 바로 있네요. 여기에서 빈 칸을 채우시오 그랬어요. 악용 사례나 보안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위험 분석 위험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 얘가 바로 세븐 터치 포인트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각각 7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요. 각각의 진행 상황들이 되겠죠. 요구사항, 구조 설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테스트 테스트 계획 그 다음에 코드 테스트 및 테스트 결과 현장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모범 사례를 가지고 작성을 하고 우리가 얘네를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느냐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이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자 다음이 이어가지고 개발보안 구현하기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 용어를 영문으로 쓰시오 그랬습니다. 개발하려는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보안상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보안하여 프로그래밍하는 거다. 이거 뭐죠? 시큐어 코딩 가이드네. 그죠? 뭐 다른 거 없이 시큐어 코딩 가이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시큐어 코딩 가이드 일곱 가지 항목이 있죠? 요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네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또 내용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걔네들도 모두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정보보안 구축 쪽에는 얘가 없고 인터페이스 보안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구현 쪽에 과목에 이 시큐어 코딩 가이드가 좀 안내가 돼 있습니다. 얘가 총 세 가지 모듈에 포함이 되거든요. 우리 서버 프로그램 구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보보안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구현에 모두 다 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걔를 인터페이스 구현 제일 먼저 나오는데 다 넣어놨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 방식은 RFC 1321로 지정되어 있고 주 프로그램이나 파일이 원본 그대로인지 확인하는 무결성 검사 등에 사용된다. 이 암호화 방식을 물어본 거군요. 이거 기출문제네? 1991년에 로널드 라이베스트가 예전에서도 MD4를 대처하기 위해서 고안했다. MD5네요. 얘의 단점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는 사실 출제됐을 때 이거는 틀리라고 낸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외에 암호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본문 보시고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알맞는 보안 취약점을 쓰시오. 웹사이트의 공격자에 작성된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작성한대요. 이거 우리 뭐죠? 이거 뭐 너무 쉬운 내용이네요. 많이 봤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얘가 되겠죠. 영어로 쓰셔도 됩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고 쓰셔도 되고 XXS라고 쓰셔도 됩니다. 다음에 알맞는 보안 취약점을 쓰시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강제로 SQL 구문을 삽입한다. 그랬어요. 우리 시큐어 코딩 가이드에서 입력 데이터 검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제 SQL 인젝션이 있었죠.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얘도 인젝션 이렇게 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TOCTOU Time of Check Time of Use 얘는 이제 경쟁 조건에 대한 건데 이거는 코딩 과정에서 검사 시점하고 사용 시점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는 시간과 사용 시간을 따로 구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를 이제 쓴다 보면 서술한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코딩 과정에서 코딩 과정 중 검사 시점 그리고 사용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의 보안 취약점이다. 이렇게 약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로그인된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격자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XXX하고 유사한데 이거 뭐 옥션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 옥션에서 여기도 문제 두기 써있네요. 이거에 대한 게 뭐였죠? 얘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옥션이 털렸죠. 한 3, 4년 전에 그래서 CSRF CSRF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절이 에요. 크로스 사이트 네 리퀘스트 포절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회원 가입 시 보안에 관련된 요구사항이다. 잘못 도출된 항목을 골라 쓰시오 그랬어요. 자 우선은 패스워드는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 대비해서 솔트를 제공하고 양방향 암호화 처리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솔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난수값들이에요. 그 웹의 공격을 위해서 빻기 위해서 뭐 비밀번호에다가 뭐 다양한 난수를 난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랜덤 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패스워드를 찾을 수 없도록 하는 거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단방향 암호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SSL을 통해서 암호화하고요. 패스워드의 해시 처리는 클라이언트가 아닌 서버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솔트를 사용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단방향으로 양방향으로 하지 않는다. 자 이 공격은 최근 패스워드 크래킹 기법으로 패스워드별로 해시 값을 미리 생성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넣는데요. 이거 뭐 레인보우 테이블 기법이네요.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정보보안에 해당하는 합격을 다지는 예상문제 봤고요. 여러분들 꼭 본문에서 우리 핵심적인 공격 유형들이 있었어요. 공격 유형들 그리고 암호화 방식에 대한 것들 쭉 있었습니다. 걔네들 모두 다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고요. 우리 답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답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뭐냐 이 공격 유형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해당하는 부분을 좀 체크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